2019년 2월 25일날 특수산부 1215호로 검사실이라고 하고 오후 3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소설을 쓰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방지해서 그런 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검사하고 진술하고 조사받을 과정에서 참 인간같지 않게 돼야 좋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느냐 벌떡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합시다 했더니 이 검사가 당신은 밥값을 못했으니까 밥을 먹지 마라 이런 XXX새끼 아주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근지근 밟아버아도 분이 안풀리겠다고 그래요 적전 불안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오킹이 하지 마라고 공문을 왔더니 특수부 선들이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대로 퍼즐을 맞추고 안 맞는 퍼즐은 버리고 크게 특수부 일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검찰특별수사부 이른바 특수부에서 이루어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0층과 11층에 자리한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검찰 수사의 꽃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최고의 엘리티 검사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그런 특수부에서 거친 욕설이 담무하고 변호사 접견이 거부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특수부에서는 어떤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특수부가 사랑하는 특별한 수사기법 바로 그 숨겨진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과의 뜨거운 추격전을 치른 후 도착한 곳은 검찰청입니다 특별수사부에 소환된 이들은 예외 없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거물급 인사들 전직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검찰청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권력과는 멀어 보이는 한 실민단체 대표가 포토라인을 통과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전 사무총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심이 드는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환경운동연합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소환한 것입니다 최열 전 사무총장 1882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환경단체를 설립해 30년을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한국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후원금을 횡령한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낙인 찍힌 채 자신이 몸도받던 환경단체가 샅샅이 털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빼돌린 돈을 딸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특수부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한 사건이나 첩보에 따른 사건을 수사합니다 최열 대표는 왜 특수부의 표적이 됐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전에 서울시장 갈 때는 자주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최열 씨 4대강 그때는 대우나죠 대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절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강이 맑아진 역사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우나 사업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최열 대표 이후로도 그는 대우나 반대 운동을 주도하며 천만 서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운하 반대 여론이 7,80%에 달하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우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반기를 든 대가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7명의 검사와 4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환경단체 직원은 물론 후원기업까지 소환했고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환경재단 이미경 상임이사가 당시 기록한 바에 따르면 특수부에 소환된 사람이 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 번 갔는데 계속 핵심은 어떤 특정 기업이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할 당시에 어떤 환경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모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서 이분들이 선의의 기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 대가성을 찾으려고 관련된 돈 들어온 날짜 근처의 그 기업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막 찾더라고요 법원이 환경재단 최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검찰은 불구속 재판에서 횡령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횡령에서 막힌 검찰은 알선수재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광문 광성개발대표가 특수부에 잡혀간 것도 그 무렵 검사가 천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서울지금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레미 잡는 데가 아니다 당신이 최열대표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바로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열대표한테 돈 줬다는 내용 한 마디만 해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네대로 다 짜 마치겠다 수사검사의 끈질긴 회유에도 그가 끝내 진술을 거부하자 이번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산부 부장검사는 김기동 그는 2008년 BBK 수사 실무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입니다 김기동 부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BBK에 수사하면서 부부장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MB 정권 대회는 자기가 잘 나간다 그러니 최열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해 주면 네가 당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나서서 전부 도와줄 테니 이번 최열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자기네들 말로는 빅딜이라고 그렇다 빅딜 이광문 대표의 연락을 받고 특수부로 접견을 간 변호사는 뜻밖의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다려라고 하더니 본인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광문 씨 본인이 접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전화받고 왔는데 당신들 직원이 나한테 연락했지 않느냐 이광문이라는 분은 굉장히 놀라 있었고 겁이 질려 있었고 검사실로 들어가 이 대표를 만난 변호사 접견을 원하셨죠?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접견을 원하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30초만이라도 같이 있는 대로 해주게 해서 검사님께서 확인을 하겠지 본인 30초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못 만나게 하니까 30초만이라도 아니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본인은 나가세요 검사실에서 쫓겨난 변호사는 4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이광문 대표를 단 10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조차 무시한 특수부 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도 담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저는 정신적으로 저 스스로 굉장히 피폐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요? 네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변호 그럼요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말싸움을 하면 이게 대등한 두 개인 간의 언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우리의 피해자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가거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 저한테 어떤 뭔가 덜미를 씌워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광문 대표를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이정용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변호인 접견을 막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돌아와서 수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사 방해 그러니까 검사실에 있을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호인 접견을 막으신 건 아니고 아니니까요 잠깐만요 변호인 접견이 차단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 거 있냐고요 범죄자의 범죄 실체에 대해서는 딱 눈 딱 감고 절차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양론이 있을 만한 그런 데에서만 매달려가지고 보도를 하는 건 노도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죠 결국 최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1시인가 1시 반쯤에 영장이 기각된 통보를 받았어요 검사가 나는 모르죠 그러더니 이제 검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좀 이 인터뷰 중에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XXXX새끼 아주 옛날 같으면 고꾸로 매달아서 지근지근 밟아버름도 본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네 애비도 없고 네 가족도 없냐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무리 네가 검사라고 나한테 한 게 뭐냐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수갑찬 손으로 이제 둘이 싸웠죠 몇백만 원씩 다들 이렇게 돈을 당기고 이제 빌려준 겁니다 특수부에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최열 이사장과의 금전 거래로 수사를 받았던 금고개발 오 대표 그는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돈을 사업 알선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올 때마다 억울한 심정을 녹음했습니다 2월 14일 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출동을 해서 다시 한 번 진술을 했습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다만 빌려줬다는 얘기만 하면 벌떡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당장들 금방 끝났는데 나 구속시키고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협박과 함께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긴급 체포됐던 오 대표는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검찰한테 시달렸던지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그 직장도 잃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사였어요 급사 이정용 검사에게 당시 수사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욕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님? 제가요? 네 욕들을 빼요? 네 아이고 그 양반이? 파라리야 그러면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직권나면 독직폭행 이런 걸로 고소를 하라고 그래요 최열 이사장에 대해서 혐의를 얘기해주면 너는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론 그렇다고 해서 봐주겠다든지 풀어주겠다든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전혀 처음부터 표적이 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첩보 생산이 되는 거고 특수부에서 수사 부서에서는 주어진 사건을 하는 거예요 김기동 당시 검사는 빅딜을 제한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애초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선 수제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추가 증거 없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통 한 3번씩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욱박 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환경운동이 이런 상태로 가면 더 힘들겠구나 특수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 이게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 많죠 그럼 검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혹행위하지 않았다 폭언하지 않았다 협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맞죠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의 계좌를 전부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한 사람을 또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수사 방향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압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수사기법이 그거 아닙니까 강압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는 피의자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압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수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 여간에서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특수부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수수사에는 항상 언론이 따라옵니다 공식적으로 특수부 책임자가 언론을 상대하고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는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언론은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준 정보는 단독기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언론이 검찰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특수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검찰발 기사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특수부 왜일까 수사를 세게 하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를 막 해야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 지형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이런 것들 우리의 수사의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좀 흘려줍니다 기자들한테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록 씨 그는 수사를 받는 내내 언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며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김경록 씨가 어려운 결심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증권사 PB로서 이런 일에 휘말려서 작은 일을 겪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한쪽의 얘기들만 하는 언론사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아니 검증하는 과정 없이 그냥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하는 언론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증권사 직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짓을 하자 이 정 교수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보안성이 좋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채널A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저를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화가 된 것 같고요 쓰지도 않는 텔레그램을 끼워 넣어 기사화된 것도 황당했다는데요 이렇게 수사 내용이 실시간 중계되는 일은 검찰 조사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실시간 중계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왜곡 보도였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거리낌 없이 기사화됐습니다 이 말은 PC를 교체해줘서 고맙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하드디스크 숨겨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제 워딩이 아닌데 기사화되니까 제가 다음 주사 받으러 들어가면 막 이제 따질 수는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면 본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왜 그런지 모른다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도 소사 중에 그가 겪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언론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배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그가 허락을 한 이유는 단 하나 그때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조국 교수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몰랐다 조국 교수가 펀드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부분들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서 그게 방송에 나갈 수 있으면 그럼 인터뷰를 하겠다 그랬더니만 그거 좋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자 인터뷰를 마칠 무렵 기자가 던진 말이 내내 거슬렸다는 김경록 씨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KBS 법조 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근데 조국 교수가 펀드는 몰랐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았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가 나갔다고 합니다 펀드를 소개해준 조 장관의 오천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예정돼 있던 특수부 조사를 받으러 간 김경록 씨 그런데 검사실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KBS랑 인터뷰를 했단다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김경록이 조국 교수 집까지 쫓아갔단다 네가 털어봐 최재훈 검사가 저희 제어를 조사하는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메신저로 말을 걸었더라고요 부부장 검사가 메신저를 통해 수사 검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순간 김경록 씨는 KBS에서 한 인터뷰가 왜곡돼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KBS 기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KBS 기자는 김경록 씨 인터뷰와 관련해 검찰과 연락한 사실이 있을까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수사의 방향과 이 부분이 실제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지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전달한 적은 없고요 KBS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케바라라고 하는 걸 김경록 씨가 직접 봤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러면 뭐에인가요? 그 부분은 검찰이 해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 보도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김경록 PB가 인터뷰에 응한 취지와 보도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이후 김경록 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가 KBS 때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인터뷰 전문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예정에 없던 조사를 하겠다며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사이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의 언론 플레이가 또다시 작동하는 순간 걔가 가서 한숨은 쉬기는 쉬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오라고 하니까 또 쭈구리처럼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후회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하셨죠? 후회를?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랬으면 인터뷰를 못하게 방송을 못 나가게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가 있던 날 당시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카톡방을 운영하며 언론 기사들을 모니터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형사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인지수사하는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협업으로 여론조성과 여론결집 내지는 여론전으로 법원의 영장을 압박하고 참고인 압박하는 게 하나의 수사기법이에요 사법농단, 국정농단 한동훈이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 쾌성을 거뒀잖아요? 조국 수사에서도 언론을 통한 여론전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특수수사 결국 특수부의 표적이 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언론플레이어가 사실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사회적 주급에 이르게 하는 이미 자기는 사회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가려내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검찰 특수부에 소환된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주요 혐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때로는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주변적인 내용으로 이미 여론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이용해 치밀하게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는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후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은 부서는 특수부라고 합니다 특수부는 왜 검사들의 꿈이 되었을까요? 대검 중수부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로 이어진 검찰 특수수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목이 쏠리는 수사다 보니 사건 하나 해결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특수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법무부, 대검,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검찰 수뇌부로 진입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5명의 검찰총장이 특수부 출신이었습니다 한 번 특수부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 되는 거고 다른 검찰청으로 전근을 가게 돼도 다시 특수부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검찰청 서너 군데만 전전하면서 특수부, 특수부, 특수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특수부 검사라는 라벨이 붙고 그러면서 특수통이다 특수부를 거친 검사는 약 2, 300명 이들은 각 지검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서 경력과 인맥을 쌓습니다 선배 검사들에게 도제식으로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때문에 선후배 사이의 의리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 2, 300명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다 또 이런 소속감들이 생기는 거죠 특수통의 진가는 최임 후에 더 발휘됩니다 전관 경력이 고액의 수임료로 연결되기 때문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된 홍만표 전 검사장 그는 퇴임 후 1년 4개월간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수부를 그만두고 나서 검사를 퇴임하고 나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죠 전관 예우라는 걸 통해서 전관 예우를 통해서 기존 특수부에 있던 중요한 사건들 거기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들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행해서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의 특수부 검사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액의 어떤 수임료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런 거고 로얄젤리를 서로 나눠 먹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 윤석열 총장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 권력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을까 과거 최열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는 먼지털이식 수사에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차명 계좌가 없는지를 막 털었어요 그래서 저 계좌는 물론 저의 가족, 저의 엄마, 부모님 계좌까지 이렇게 막 다 털렸어요 사실 나온 형이점은? 아유 1도 없죠 그래서 그때 우리 수사검사가 나중에 차명 계좌로 9억 원인가 받아가지고 본인이 구속됐잖아요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의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광준 검사가 자신이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 회장과 시대의 사기꾼 조이팔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시점은 놀랍게도 2008년 그가 최열대표를 수사하던 때였습니다 김광준 검사의 판결문에는 최 대표의 공소장에 있던 똑같은 죄명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시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부장은 경찰의 영장 청구가 함량 미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산부 검사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중용화는 특수통 검사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존재일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검사장하고 3차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검과서 총장이랑 반부패부장으로도 같이 있기도 했고 결국엔 자기 의중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한동훈인 거죠 지난 2월 13일 윤석열 총장이 부산고등검찰청을 방문하던 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를 찾아온 기자가 있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는 한동훈 검사가 중앙지검 3차장으로 특수수사를 지휘하던데 무려 34회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그날 둘 사이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그는 한동훈 검사가 중앙지검사로 지휘하던데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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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가고 이철 막 아이고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보면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나올거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먼저 지갑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어?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그런거 하다가 한도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수수하면 이것저것 하죠 8순위다 제기칭입니다 네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에게 말한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철 전 대표는 VIK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했고 2015년까지 신라진의 대주주로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특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빌미 삼았습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편지에 누구보다 놀란 건 이 전 대표의 아내입니다 가족들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하겠다 우리 애들까지 조사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거고 X가 몸이 아프니 자기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 제가 암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이 일로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딸에게 보낸 이 전 대표의 편지에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입니다 아내는 행여 남편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지 씨를 통해 이 기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목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목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3월 11일은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후배 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어 굉장히 적극적이야 솔직히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했더니 아니야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일단 검찰 팔아야지 윤의 최측근인 건 팔아도 되지 이후 이 기자는 대리인 지 씨에게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까지 들려줍니다 이어폰을 듣고 한 10초 20초 정도 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한동훈이 약간 낮은 그러니까 가늘고 낮은 약간 가늘고 낮은 굵고 낮은이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확인하셨지 모르면서 제일 측근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 쳐보세요 인터넷에 윤석열 측근이라고 나온 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키자 맞다는 확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총선이 임박했던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철 대표가 유시민 씨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그러면 그전에 봤던 조국 장관의 수사처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되고 유시민 장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쓰는 순간 그 총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자의 편지에도 4.15 총선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전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태블릿 피씨를 들고 JTBC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고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 검찰과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 후보에 대해서 이철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대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이요? 대통령 탄핵이요? 그 때 정유라를 했던 것들에 조민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문을 건드리고 국정원 대상계의 사건에 맞추어서 우선 선거시장에게 그리고 그러었단 말이야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사실이 처음 보도되기 전 한동훈 검사는 MBC에 이동재 기자와 신라쟁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모두 지운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로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방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정말 없다고 예외가 없어야죠 예외가 없어야죠 그게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1981년 전두환 정권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출범한 이래 수십 년 채 검찰특별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명수사처리부서 정치검찰과 같은 오명이 이어져 왔는데요 가족수사와 같은 별건 수사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대검중수부에서 반부패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반부패강력부로 간판을 바꿔 달아왔습니다 하지만 특수수사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공수처는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씬의 father 그것은 하나 数